신천지가 지난 9월 18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대규모 행사를 개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매년 9월에 자신들의 위장단체인 HWPL, IWPG, IPYG 등을 앞세워서 대규모 위장 평화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올해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 메인이었습니다. 문제는 경기장 측에서 지난 11일에 대관 취소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경기장을 점거하고 행사를 강행한 점인데요. 그래서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신천지가 왜 이런 행사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신천지가 행사를 했다. 그리고 경기장을 무단으로 점거했다. 이걸 좀 넘어서서 이런 행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자신들이 한국에서 가장 큰 자원봉사단체다라고 속이면서 그렇게 다녔었죠. 그렇게 평화를 앞세운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이단사이비단체나 혹은 신천지에서 그런 평화행사들을 많이 해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미지 세탁이라는 거죠. 신천지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반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업 포기, 가정 파괴,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그리고 심지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신천지가 반사회적인 단체다라고 하는 공감대와 인식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사이비단체들 같은 경우는 정통교회로부터 교리적인 어떤 공신력,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죠. 사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단 신천지 아니면 교회 둘을 봤을 때 똑같이 보는 거죠. 거기나 거기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단사이비단체나 신천지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이미지를 세탁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봉사활동 그리고 이런 위장평화 행사들을 개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지 변신을 시도를 하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다가 무단으로 지금 점거를 하고 고소까지 당했으니까 오히려 되려 지금 당한 꼴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거죠. 그럼 이미지 세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경기장을 점거하고 고소를 당하고 이게 언론에 나가고 이 정도는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강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세탁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위장 행사들을 항상 내부 결속용이라고 불러요. 저는 철저하게 이단사이비 특별히 신천지가 개최하는 이런 대규모 행사들은 철저하게 내부 단속용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에 이런 행사들에 참석하게 되는 외국인들을 봤을 때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천지의 평화 행사는 많은 외국인들이 초청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외국인들이 속아서 와요. 진짜 평화 행사로 착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현장 취재를 많이 다녔었는데 현장에서 외국인들 인터뷰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진짜 평화 행사인 줄 알고 오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예로 네덜란드의 청년 어떤 단체 회장이었던 사람이 왔다가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한국에 있는 사이비단체에 속았다라고 하는 수기를 쓰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신천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매년 1월 1일에 표어를 발표합니다. 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표어를 발표하는데 2014년에 굉장히 중요한 표어를 하나 발표해요. 그건 뭐냐 하면 흰무리 창조라는 겁니다. 흰무리 창조라는 표어를 내걸었는데 이 흰무리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을 입고 나오는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뭉뚱그리 쓰지 흰무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천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어떻게 됐냐면 14만 4천이 채워지면 신인합일이 이루어지고 그때 14만 4천 외에 몰려드는 흰옷을 입은 무리, 그것을 흰무리라고 불러죠. 근데 원래 이 흰무리는 몰려오는 거지 창조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신천지가 2014년도에 흰무리가 창조된다라고 교리를 바꿨다는 거죠. 2014년이라는 시기는 아직 신천지 신도가 14만 4천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수뇌부 입장에서는 신천지 신도가 14만 4천이 되어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러니까 교리를 바꿔야 되는데 그 교리를 바꿀 때에 가장 근본적으로 바꿨던 게 뭐냐면 흰무리 창조라는 교리였죠. 그래서 흰무리를 창조해야 된다. 흰무리가 더 이상 몰려오는 존재가 아니라 신천지 신도들이 창조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흰무리 창조일 때 흰무리를 얼마나 창조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은 제시하지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신도들은 막연하게 계속해서 흰무리를 창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신도들만 모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행사, 평화 행사들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막 오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이 외국인들을 흰무리로 지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르칠 때도 흰무리가 몰려온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행사에 참석하는 외국인들은 흰무리가 되고 신천지는 그 외국인들을 보면서 아, 흰무리가 창조되고 있고 몰려오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는 외국인들을 자신들의 교리 변기에 의한 확증의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런 행사들을 철저하게 내부단속용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요. 신도 10만 명 정도가 한꺼번에 모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탈퇴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만 명, 12만 명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정말 이곳이 가짜일 리 없다. 이곳은 정말 진짜다. 라고 하는 착각과 세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소속감을 준다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행사들이 재정 확보에 좀 수단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행사들을 DVD로 만들고 판매를 하게 되고 단체 행사하니까 단체 티셔츠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행사들을 위해서 헌금이라는 것이 당연히 빠지지 않겠고요. 그러니까 한 번 행사를 할 때마다 막 수십억씩 모인다는 거예요. 교리 변기에 따른 어떤 행사도 해야 되죠. 신도들도 단속해야 되죠. 거기다가 재정 확보까지 되니까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죠. 신천지 입장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신천지 피해자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제3자에서 봤을 때는 만국회의가 아니라 만국회의 혹은 국제적 사기 행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한 가지 경기도청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소송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신천지의 이런 어떤 무단 점거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15년도 9월 같은 경우는 올림픽 평화의 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신천지가 광장을 사용하는 것을 미승인했거든요. 그런데 신천지가 전날 밤에 기습적으로 무대를 설치하고 행사 준비를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단으로 행사를 감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많은 시민들이 좀 불편함을 겪었었죠. 그래서 공단 측에서 고소를 했는데 문제는 법원의 조정 결정에 의해서 합의를 하고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금 받고 다시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라고 각서를 쓰고 끝내버렸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런 무단 점거로 인한 피해가 공단만 봤냐라는 거죠. 공단만 본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수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위장 행사들을 하게 되면 근처에서 위장 포기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누가 어떻게 신천지에 미혹되고 포교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단이 굉장히 편협하게 이 문제를 처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위장 행사와 그리고 포교 그런 것들로 인한 2차 3차 피해 그리고 잠재적인 피해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경기도총의 소송은 좀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번 일을 통해서 신천지가 무법하고 초법하고 불법한 그런 이제 반사회적인 집단이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